안녕하세요 송중해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에 우리 송중해 앞에 피해 짐수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나와봤습니다. 오늘 지금 촬영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방압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방이 독한 입니다. 방이 독한 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자 여러분 또 방 또 다른 방에 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. 2개 더 먹었건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통종류만 일단 좀 달라준거에요? 네 통종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들 들어오는 입구에 한번 보겠습니다. 들어오는 입구에 자 이 집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집이 너무 낮아 가지고 집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물이 침수가 거의 한 1m 이상 넘도록 방압 쪽으로 물이 들어간 상태입니다. 오늘은 안에 물건 다 드러내고 물건 다 드러내고 장방까지 다 드러낼겁니다.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우리 봉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일하러 와 왔습니다. 지금 침수지역에 이렇게 앞에 물이 1m 이상 넘도록 방안에까지 들어갔었습니다. 그런데 물 침수된 자리를 아무도 손을 못 떼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글로 제가 나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차에 그렇게 현재 차에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차에 싣고 1집은 또 다른데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. 저 첫 분홍에 왔습니다. 고춧가루 여러분들 안에 또 다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좀 다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물이 잠기 있던 집입니다 지금 바닥에는 물이 지금 첨벙첨벙 합니다 여러분들 바닥에는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